저 봉수동 쪽에 냉중 새끼 또 도박장 기업에 딱 첩 벗었다. 그쪽에 정보 수집 좀 해 봐, 용사. 아이, 또 왜 나야. 아이, 잠깐만. 아이, 나야야야. 차 형사도 그쪽으로 합류하라고 해. 아이, 알았어, 알았어. 가, 가. 야, 땡중. 똥방. 엇, 땡방. 우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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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경장님이 누추한 곳까지 어쩌니 되세요? 아이, 이 새끼야. 형사가 도박장 올 일이 뭐가 있겠어. 추측해 봐. 에헤, 그럼 잘못 오셨네. 저 업종 변경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아, 이 옷들 많이 보이시죠? 내가 이, 류, 유통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아무튼 따라와 봐. 아, 그래. 야, 땡중 어디 숨었어? 어, 손 씻고 산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있던데. 저 뭐냐? 창고. 이거 치워 봐봐. 어, 어, 어. 입장! 야, 이 새끼야. 어? 너무 어두워. 예, 창고, 창고니까. 알았어. 네. 똥차, 똥차 이거. 야, 문헌 다 갔다. 행사님! 왜 이 새끼야? 시원하게 좀 드십시오. 수고하이소이? 야, 이거 뭐야, 인마! 저 새끼 왜 이렇게 봐도해, 저거. 가슴에 패인 것처럼 눈물에 패인 것처럼 여, 여러분. 어? 어이...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어휴, 아이.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무튼 됐고 5만 원어치, 아니, 아니, 저기 5만 원 같은 3만 원어치 있잖아. 3만 원, 이 새끼야, 3만 원. 아무튼 딱 굴러갈 정도로만 고치라고, 알았지? 아주 부자 되시겠어요? 그래, 난 부자 되고 싶다. 진짜 되고 싶다. 이거 좀 나눠 먹자. 아이고. 야, 근데 저 새끼 저거 그때 그 새끼 아니야? 어디, 유턴해요? 지금 돌릴게.